덕슨이 왔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이준혁 허동영 박견민 코치님과 함께 훈련을 하러 왔습니다 밤 11시 반입니다 지금 몸풀고 훈련 진행하겠습니다 사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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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에요? 네 명이서 하는거에요? 네 사짜리 네 명이서 처음 해보는데 한 번 다섯 실수하는 방법 그럼 어떻게 1,0,2,0,0 실수하는 방법 아 실수하면 맞는거에요? 실수하면 올라가는거에요?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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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꾼새끼네 저에요? 썸으로 대학선이요? 아문되나? 대학선 오케 좋아 그럼 원 원 원 오케이 사짜리 사짜리 형이랑 죽여야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위로 좋게 좋게 해줘요 이러면 돼요? 네 저기요 그래요? 네 여기서 사격 근데 이건 방금 날 죽이러가 준거잖아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지면은 사격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 제일 좋은데 왜 맨날 저에서 이거 돼요? 아우씨 또 웃기는 사람이네 왜왜왜왜 아 뭐 다시 다시 진짜 몰랐어 아 몰랐어 진짜 아 내가 받았지 내가 받았지 근데 공이 안좋다 공 안좋았었는데 진짜 해요 나실거 같네 오늘 아 시대 아 아 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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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이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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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여기 여기 아 여기 벽 잡고 기르고 있습니다 여기 아 아 앞으로 오지마요 이번주에 훈련하겠습니다 진짜 아 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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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랑 하는데 아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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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도 안 맞았는데 이렇게 허둥이 형한테 개척 맞았습니다 아! 커트 가운데? 가운데로? 스매싱 커트? 스매싱 커트? 스매싱 드라이브? 스매싱 커트 커트 대학선을 할 거거든요 가운데로는 이유가 없어요 커트 가운데요? 그래도 커트를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기서 수비를 하고 직선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운데로 줘야 둘 다 올 수도 있고 그래도 코스 자체가 가운데가 좀 더 길기도 하고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직선보다는 가운데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커트 짧게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준비 하나 둘 커트 너무 길어요 둘 하나 둘 때리는 타이밍이 너무 뒤에서 맞는단 말이야 뒤에서 맞아버리니까 꽁 자체가 뒤에서 맞아버리니까 꽁이 안 눌러지고 지금 떠가고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뒤쪽에서 맞아버리면 꽁이 내가 누르고 싶어도 안 눌러진단 말이야 반대 왼쪽 커트 반대 이렇게 굿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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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약간 사이드로 떼는게 좋지 않을까? 스매싱 드라이버 사이드 하나 둘 ciel Sag, f2,3,5,4,5,2,3,5,4,5,5 gain, n2,3,5,7,m2,2,3,7,m2,3,5,1,2,3,7,m2,6,8,WG studio,8,WG,V,G associate, ей, g voyez, g 왼쪽 커트 왼쪽 가운데 커트 오른쪽 드라이브 중심 앞에 중심 앞에 방금도 약간 뒤에서 때리는 느낌 좀 더 앞에서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스매싱 때리고 두번째 드라이브 자체를 사이드로 때려주면 더 편하단 말이에요 스매싱 세게 때리고 두번째 공 자체가 이렇게 떴잖아 이거를 내가 이렇게 가운데로 때려버리면은 공이 다시 맞는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몰고 가면은 내가 다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어디로 때려? 어디로 때려? 하나 둘 둘 하나 둘 스윙 끊지 말고 쭉 줘도 돼요 어차피 공 자체가 뜬거기 때문에 둘 하나 둘 스윙 끊지 말고 이만큼 떴는데 이렇게 때리는건 좀 아니지 않나 그냥 어차피 공 자체가 공이 뜬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줘도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이 얼마나 떴냐에 따라 스윙 스윙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거긴 한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이건 너무 힘들었다 스윙 조금 더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이것도 뒤에서 맞잖아 이것도 이것도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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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